오늘도 도전의 천리길 42번째 도전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경도 전통음식을 계승한 요리사로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양각도에서 경영과 요리를 하고 계신 서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죠.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그냥 바쁜 일상으로 똑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요즘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쁘시진 않으세요? 요즘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네요. 그러면 가게에도 좀 손님들이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조금 요즘은 조금 좀 덜 하시더라고요. 네, 좀 빨리 이런 상황이 괜찮아져야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좀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환 씨와 함께 요리의 세계에 대해서 좀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서환 씨가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환 씨가 고향이 함경도 무산이라고 하셨는데요. 서환 씨는 이 무산이 좀 어떤 곳으로 기억이 되세요? 무산은 일단 아시아에서 제일 큰 광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광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스트리아, 호주. 호주고 두 번째는 무산이라고. 굉장히 크군요.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다고 철광석의 매장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도 하고 중국과 두망항을 맞대고 있는 연선 지역이기도 하고요. 좀 크지 않고 그렇게 좀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서환 씨가 사셨던 곳은 좀 거기에 좀 떨어지는 곳이신가요? 아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읍에서 살았고 무산 읍에서 살았고 무산군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아까 여쭤보셔서. 어떤 곳인지. 네, 크지 않고 조금 인구 한 15만, 16만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좀 어린 시절에 또 사셨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가끔씩 생각이 나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추억이라는 게 어떻게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메모리 포맷 하듯이 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도 있었는데요. 컴퓨터 아예 메모리를 지워버리듯이. 그냥 좀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워버리고는 쉽다 싶은 기억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좀 사는 형편이 아까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좀 괜찮게 지내셨나 봐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고생보다는 좀 어릴 땐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고 사는 데에 대해서 먹고 사는 데에 그런 에러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서완 씨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유명한 북한 요리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또 국영 식당을 운영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국영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국영 식당 자체가 일단 우리가 가서 밥을 먹으면 굉장히 비싸요. 국영 식당은? 국영 식당에서 일반인들이 가서 회사 월급, 아니 회사 월급, 그 땅에서도 월급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도 배급이라는 게 나오고 월급이라고 해서 몇 병원 쌀 몇 킬로 정도의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그 경험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저는 경험할 나이가 아니었어가지고. 아빠랑 삼촌이랑 얼마 나왔다 하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국영 식당은 그럼 그 월급으로 절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금액으로 가서 밥 한 끼 못 먹죠. 그렇죠. 그 금액으로 때로 적어도 못 먹고 그 식당이 운영된다는 자체는 그 나라가 얼마나 지하경제가 발달이 됐냐.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럼 국영 식당에서 밥을 먹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당 간부. 당의 간부도 좀 높은 사람. 당 간부가 그렇게 많이 주, 위주는 아니고 옛날에 골동이라고 하셨죠. 골동이라고 했죠. 골동이랑 송이버섯이랑 계속 파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밀수하시는 분들. 그 위주로. 지하경제의 일원이 되신 분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주류. 그런 분들이. 네.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용을 하고. 그분들이랑 당 간부들이 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비주류는 가끔 가다 좋은 날이나 이렇게 좀 모아두셨다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가끔 드시기도 하는 곳입니다. 좋은 날이 있어요. 명절 날이나 좋은 날 있을 때 와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로 운영을 하시다가 어머님이 그 가족분들이 계세요. 삼촌이랑 해서 다 미국에 계시거든요. 해물에 계시는군요. 네. 미국에 계시고 큰아빠가 갔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북한은 노동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일당이 있는데 유일당 체세인데. 맞아요. 거기서 입담을 못 하시다 보니 더 비전이 안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좀 많이 받았는데. 가족들이 다 해외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할머니도 개성 출신이에요. 저희는. 친척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친척들이 여기 있고 삼촌은. 삼촌 할아버지 저한테. 작은 할아버지가 그때 칼을 맞으셔가지고 경찰이었는데 칼을 맞으셔가지고 지금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희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탄압을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여권을 가지고 중국 왔다 갔다 하시다가 계속 감시를 더더욱 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나 갈래.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때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정치적인 좀 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랬구나. 사실 이게 월남한 가족이 있으면 북한 안에서 정말 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탄압을 좀 조금 받더라고요. 네. 진짜 뭐 지금도 물론 탈북을 하게 되면 탈북 자체가 나라를 배신했다. 반역자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6.25전쟁이라든지 1.4.10 이런 때 정말 전쟁을 피해가지고 월남한 분들도 정말 그런 가족, 남아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진짜 당원도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사회에서도 길을 펼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월남한 가족이 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디벨롭, 발전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탈북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일단 그런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면 서한 씨도 꽤 유복하게 지냈음에도 북한을 벗어난 이유가 좀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이 갔다고 해서 되게 보이부나 이런 데서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죄 아닌 죄로 해서 왜 갔냐. 그때 어머님이랑 전화통화를 했었어요. 감청이 된 거예요. 그게 힘들네. 네. 보혜부 38국이라고 해서 감청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생 좀 했죠.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고 그때 제가 미국 영화 람보를 봤습니다. 람보를 보면서 람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 제대돼서 고향에 갔을 때 군인들, 경찰들이 배척을 하는 거 보면서 조국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내가 조국을 사랑하겠냐. 눈물 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 상황인 것 같아서. 상황이 너무 비슷했군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자. 가야겠다. 이사를 가자. 세계 인류도시에서 살아보자. 함경도 시골지가 가서 큰 곳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 동기가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삿짐을 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탈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일단 여권으로 가졌고. 제가 여권이 나오는 나이가 아니어서. 그런데 서한 씨는 어머니처럼 여권을 통해서 탈북을 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좀 그랬으면 수월하게 왔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나이대가 어떻게 그런 북한은 어떤 가족이나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까? 외교관들도 해외로 파견을 할 때 가족을 벌모로 삶아둔대요. 한 명은 안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게 가족 도주에 우려가 있고. 도주할까요? 그런 곳. 또 외교관이신 분들은 세상을 좀 보지 않습니까? 뉴스나 어떤 지금 북한의 정세나 세계에서 북한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 많이 알다 보니까 벌모를 잡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나이대는 잘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그러면 그렇게 좀 여권을 가지고 가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거의 어렵죠. 외교관으로 아니면 아버님이 어떤 높은 주황당 쪽에 있다. 그러면 유학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서환 씨는 어떻게 좀 탈북을 하게 되나요? 그 루트가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똑같은 정상 루트가 그냥 돈을 주고 브로커를 이용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오게 됐습니다. 중국의 체류 기간이 좀 길었었나요? 서환 씨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이 너무 다이렉트로 오다 보니까 길지는 않았고 어릴 때 중국에 조금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도 기억이 나세요? 중국에 있었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중국에 있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중국이랑 좀 비슷한 게. 그나마 자유로우니까. 함경도랑 좀 살짝 발투가 똑같습니다. 거의 연별 쪽 발투가. 중국이 조금 액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거기도 좀 살짝 빡세게 일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릴 때는 그 놀고 먹기는 너무 재밌었던 곳이었고 공부하기도 재밌었던 곳이 아니었나. 그럼 약간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든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세계 GDP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쟁하는 걸 몰랐고 이 작은 나라에서 그 GDP를 잃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서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살아주셔서 고맙더라고요. 잘 살아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딱 처음 왔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아, 인천공항 딱 내려서. 인천공항 그렇죠. 다들 대부분 인천공항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천공항 딱 내려서. 뷰를 봤습니다. 경치라고 가죠. 경치. 경치를 너무 멋있고 황홀한 거예요. 제가 봤던 방콕의 공항도 멋있다. 이 정도면 멋있겠네. 저는 어릴 때 연기공항도 가봤고 그랬어서. 멋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더 할 나위 없이 멋있고 깔끔하고. 아,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너무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아, 서울 이사 오기 잘했다. 네,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럼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바로 만나셨나요? 아, 바로 만나지는 못하죠. 우리가 저희가 조사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간첩이네요. 성향이 어떤지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진짜 일단 그러니까 함경도 무산이 맞느냐. 이사를 올 때. 필요한. 네.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쫙 조사를 하더라고요. 조사를 하고 하나원이라는 또 정착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걸쳐가지고 나와서 어머니를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하나원을 졸업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졸업하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니는 몇 년 만에 그때 본 건가요? 한 4년 5년. 4년 5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한 년 만에 봤는데. 네. 좀 보니까 어땠어요? 엄마. 저는 그때 손을 잡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모자밖에 없는데 더 이상 이제 헤어져서 살지 말자. 아버지 일찍 돌아가고 그때 그 아픔이 좀 컸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서 산다는 거는 넘으시는 건 죽기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으니 오케이. 이 세상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뭐래도 할 것 같으니까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또 자꾸 얘기를 했죠. 그때가 제일 아직도 생각하는 게 눈물 나네요. 그 생각하면 되게 눈물 나네요. 잘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산에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차마 저희 윤네산이 고생이란 걸 못해 보고 살았거든요. 진짜 고생이란 걸 못해 보고 살았어요. 되게 권위적이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분이었었는데. 오셔서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설용탕 집에서 12시가 막 이라면서 고기자로 팥 썰고. 물론 뭐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은 맞지만. 조금 좀 그래도 좀 누리던 부귀용 아이비에서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삶이 엄마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괴로움이 같이 제가 생각할 테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헤어지지 말자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랑. 그랬군요. 어쨌거나 두 분이서 이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만났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만약에 서완 씨가 북한에 어머니 만나뵙지 않고 북한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좀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북한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북한에 남아있었을까. 제가 어머님이 안 갔더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안 갔더라면 제가 어떤 세간의 통검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간. 우리 세간 검수하는. 세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검사를 하고 있었겠죠. 검수하는 일을 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직업이에요. 가치 있는 직업인데 돈도 좀 많이 벌고. 그걸 원한다고 해서 사실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는 그걸 어머님이 백그라운드를 다 만들어놓고 기반을 다져놓고 그 사람들이 딱 연결을 좀 시켜서 어떻게 아들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좀 정치적인 압박이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갔어요. 원래 계획상이었다면 서완 씨가 그 일을 했던 게 맞는 거군요? 플랜으로 갔더라면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이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제가 하나 말 한마디 잘못하고 오면 언젠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직업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요리를 하고 계신데 북한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셨어요? 북한은 굉장히 가부상적인 나라예요. 가부상적인 나라여서 남자가 앞치마 두른다 해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나왔던 영화가 평양냉면 제리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영화가 나왔죠. 제목이 평양냉면 제리아는 모르겠고 노래 제목이 평양냉면 제리라는 영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남자가 옥류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옥류관 요리사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남자가 요리사다 그러면 저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북한에서는 남자가 요리사를 하는 직업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직업에 기천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천이 없고 남자가 또 하는 게 요즘 요생남이라고 얼마나 인기가 졌습니다. 요즘에 또 요생남이라고 해서 요리한 남자가 또 섹시하다 그래갖고 그럼요.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한 씨도 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습니다. 요리를 해주면서 집사람을 만났죠. 그래요? 어렸을 때 지금 결혼을 했군요. 아 네 결혼을 했습니다. 도대체 없는 게 뭔가요? 아직 돈이 좋은데 아직도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욕심 끝이 없어요. 아유 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더 성공하면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유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만족하며 살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과거 얘기 다시 돌아가서 네. 하나원을 졸업을 하고 그럼 대학을 바로 다니신 거예요? 하나원을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다니진 않았고 여러 사회생활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말했던 엘리베이터에서 2년 근무를 했고요. 학교를 바로 다니지 않고 일을 먼저 했군요? 그러니까 일을 했던 게 제가 나와보니까 어머님이 일단 저희가 정착금이라고 해서 일부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먼저 나오시다 보니까 저한테는 혜택이 1도 없었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우리 전철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쓰고 살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돈이 있네 제가 손을 내밀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생활을 먼저 하고 학교를 다니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에 다니면서 학원을 병행을 했고 왔습니다. 전산세무회계를 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하고 저기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병행을 했죠.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경영학을 졸업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저게 크지 않았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다 못한 일을 제가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일단 숫자를 좋아해서 뭔가 경영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확실히 경영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음식점도 경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영학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게 매칭이 안 되고 하면 요즘 트렌드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음식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는 집도 가보고 가면 또 그렇게 저의 입맛이랑 상충될 때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마케팅이 잘 된 집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정착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어요? 한국에 정착하면서 처음에 컬처 네, 좀 그런 문화 컬처 조곤조곤 저희는 악센트가 처음에 높지 않습니까? 한경영의 말투나 악센트가 높죠 뭐 혼자만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거나 너무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말투가 네, 처음에는 어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화를 내? 왜 화를 내? 할 때 그게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희는 제 우승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반은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그런 컬처가 조금은 좀 다르지 않았나 지역 컬처가 네, 그런 북한에서 왔던 문화가 한국에서 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북한은 또 굉장히 직설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우리는 살짝 우리나라는 감을 이설로 해서 배워주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애들에서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나 어릴 때 토론을 많이 안 하고 사상피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 문화가 결국 좋은 대행관계를 끌어낼 수가 없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한 씨 얘기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절대 화가 났다고 저는 생각만 안 되거든요. 아니요. 저는 바꿨죠. 저는 엄청 바꿨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셨군요. 저는 바꿨습니다. 남자들이 잘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자랑을 좀 한다면 제가 볼펜을 울고 피날 정도로 연습을 했군요. 아나운서처럼 나름대로 연습을 좀 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말투가 좀 다듬어지지 않았나 지금 들어보면 전혀 사실 사투를 쓴다고 해도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가 있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교수님이 옆에 부산 친구랑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부산인 거 알던데 제가 어디서 왔냐는 보더라고요. 너 서울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부담이 있었구나. 사회의 이론이 묻어지는구나. 사실 그 문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한국에서는 사실 사투리 써도 좋잖아요. 그냥 쓰면 어때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 탈북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스포트라이트가 시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북한 사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시선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그때 제 자신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붙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하지만 서한 씨의 도전 기능 다음 주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 본인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한 씨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